영상 찍습니다. 말해도 돼요. 안 나오게 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지상층이고 천에 사십에 관리비 6만원 예상 6만원 예상하면 정의가스 별도고 방 크기도 아주 크고 분리형인데 줄자 안가져왔다 줄자를 줄자 있어요? 저 가세요? 리얼리티하게 줄자를 살고 계신 분한테 빌려서라도 치수를 제가 이분들을 다른 집으로 계약시켜 잠깐 이거 들어줄래요? 1일 알바입니다. 진짜 있나요? 잠깐만 이거를 이야 크다 3m 50이 넘네 여기가 3m 50이 넘고 고마워요 여기 에어컨이 있는 벽에서 이 벽까지가 3m 20 정도 나오고 여기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 50 나옵니다. 원룸중에서 분리된 공간이 따로 있고 지금 이사는 2월 말 이후에 가능하구요 옵션은 여기 위에 수납장 달린거 그리고 옷장 책상 요렇게 있고 이제 잠깐 주방 조금만 찍을게요 화장실 화장실이 들어오니까 위에만 찍겠습니다 이거 전자리인데 혹시 옵션이에요? 네 전자리니까 옵션이고 불리용이고 화장실은 더럽다고 하니까 일반 원룸 크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아주 이 정도면 A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것으로 그 whom 이 땅에는 충분히 wodreet 화면